미래를 향한 꿈의 도전 2016 KWC 게임, 애니메이션, 영상, 모바일 웹, 웹툰 등 IT 콘테스트와 가능시에 부터 요리 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.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입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, 농인축산식품보장관상 등 상해 영예와 총 3,000여 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. 이 행사는 우송대학교, 솔브리치 국제경영대학이 함께합니다. 2016 KWC, 지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.